노래 되게 잘 하실 것 같아. 저요? 약간 반성 있어. 부하쏠 노래 중에 할 수 있는 거 같아. 부하쏠 4명이 있어야지. 아 저도 여기 4명이 있어. 이적은 어때요? 어 이적 좋죠. 이적 노래 요즘 되게 꽂혀가지고. 기다리자. 빨래. 빨래? 이적 노래 좋죠. 너무 좋지. 빨래. 빨래 빠빠 뭐지? 빨래를 해야겠어요. 오후엔 비가 올까요. 어 잘하네. 노래 잘하나나 봐봐. 그쵸? 오! 오후엔 비가 올까요. 오후엔 비가 올까요.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. 괜찮아요. 가수인데.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나 할까 싶어요. 어떻게 가수인데?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. 김채윤 씨도 이덕현 씨한테 호감이 조금 있는 거 같죠? 네. 그게 참맘처럼 쉽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우와. 가수다. 이건 거의 그냥 가수잖아. 어 장주혜. 괜찮았어요? 완전히. 창피해가지고. 진짜 계속 듣고 싶어. 지금 반했어? 지금 이다은 씨랑 김채윤 씨 아주 반했어요. 아 또 저런 스타일 또 여자들이 좋아하잖아. 웃으니까 너무 매력있죠. 반전 매력이 있어. 오랜만에 불러봤어요. 아니 노래하고 싶어서 어떻게 삼으셨어요? 듣는 이게. 진짜 듣고 싶어서. 진짜 저런. 한 방음인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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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